A 하나, A 하나 낙하 확인하시 뭐야? 왼쪽 왔네? 서일에서 올라오는거 볼게 2층에서 내 아래 하나 얘들아 내 쪽 1.5 계단 나 A 1.5 본다 A 2.5 왼쪽 계단 보자 하디노랑 와드 두 번 아 나 퍽을 하나 셋 하나 둘 다 계단 왼쪽 다음에 하나 더핑 폭했으면 까볼게 나 집 들어간다 나 집 들어간다 푸시 가볼게 오오오 어디 러스야? 다른팀 아니야? 모르겠어 총맞아 네네 쟨스 상함 보호 끝났다 간점 보다감 9번은 나 모르긴 해 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카지노 사운드 카지노 앞에 하나 계절이다 네네 풀코라 될거야 하킬 안돋어 어 그리고 8번팀도 한의지마 한의지마 아 아 되라 기억자집 하나 계절이다 다시 계절이 같은데 2층 바깥지 가이구아 가이구아 가야돼 가야돼 어디 계시니? 뭐야 미친새끼 이 팀은 버리고 가 와 와 와 미친새끼다 그냥 넌 넌 살아라 이 새끼야 그냥 야 뒤에 나 쏘는거 세세 괜찮아요 서민친구 어떻게 됐어? 북민내었어 북민 어 하킬이야 저 청소리는 뭐지 이번엔 원들쪽으로 아 확인 그럼 괜찮아? 오른쪽 아리 이겼어 1번 4번 머리찌는건만 맞아 4팔좀 우리 따개비 나한테 어그로 좀 빠져있긴해 아니야 얘 나 알아 아 형 안다 이제 아아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잘못했어요 내가 너네 친구 살면 죽이긴 했는데 오케 드라고 여기 자리야? 응 어디야? 우측 아래도 심해? 몰라 얘 딱히 위에 발사에 튄거 같아 1번쪽 확인하긴 왼쪽으로 바로 머리다 올라와서 왼쪽 어 엇 헤호 으헤호 따개비 라스트 인듯? 써클 잠기게 했다 이거 으엉 으엉 소리없는 아우섬 소리 있기는 했는데 이거 구석 먹어 나 들어간다 쩌만 아 그거다 아잇 뒤에 올거다 왓서클 어 어차피 전파배는 1패 아.. 자기 이거 내려가야 돼 누나 선으로 지수야 세집에 진짜 안 계신 거 같아 좀 살려주지, 이 정도 했으면.